집안에 한 팍팍 살아있어요? 아니 나 죽을 것 같아 아니 나 죽을 것 같다 아니 잠깐만 나 만든다고요 여기 지원 좀 해주세요 저 세 분 다 죽으실 줄 몰랐는데요 인사를 나눠 보는 건 줄 알아요 좋은 것 같아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 저 있는데 전망대 같이 생긴 데에 2렙 조끼 있습니다 여기도 2렙 조끼 있어요 2렙 조끼 여기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2렙 조끼가 핑 좀 찍어주세요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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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요 아니 여기가 어디에요? 아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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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M16 남는데 쓰실 분 있나요? 저요 여기 노란색 핀 저 노란색 핀 누가 털었어요? 제가 털고 지금 M16 예 거기 있습니다 예예 하려고 감사합니다 노란색 근데 다른 건 없어요 M16 밖에 없어요 지금 아 저 하나도 없어서 그거라도 먹으러 갈게요 아 그럼 탄까지 탄 드려야겠네 탄을 못 드셨을 테니까 UMP 어 여기 근데 지도에 집이 없는데 저기 집이 있네 뭐지? 지도에는 분명히 집이 없는데 어? 귀신의 집인가? 지도에는 집이 없는데 집이 있어 아 거기 집 두채가 있어요 예 지도에 없는 집 예 지도에 없어? 지도에 안 나오는 집 두채 있어 다른 분들 방 보고 왔는데 제 뒤통수가 아 제 뒤통수 캠 하시더라구요 네? 누가요? 봤어요 헉 근데 이제 슬슬 앞에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까고 방송 했었는데 게임할 땐 집중 안 돼서 제가 예 이미 까고 했습니다 몇 번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냥 안 까요 제가 집중을 집중을 잘 못해서 까고 하면 아 근데 그런 데는 오히려 좀 그 딱히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막 까고 하는 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까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아예 그런 촬영 장관인 거는 여기 빨간 핑 있는 쪽 누가 뒤지셨어 문 열려 있어요 여기 여기 다 털렸다 어? 진짜요? 너무 차 타고 여기 앞에 다시하도 한 대 있거든요 어 아카이브님 저돌적이신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아 있어요? 예예예 저 학교 쪽에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집 찰려 있는 거 보니까 털고 이동한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저 레조사도 없어가지고 아 저 지금 렉이 너무 심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혹시 벨트그라운드 두 개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쓰시는 분 계시나요? 저기 없어요 없어요 잠시만요 240 방향 해안가 쪽에서 총소리 엄청 싸워요 가까운데요 가까워요 240 방향 해안가 보일 거 같은데 한 300? 어 저기 보이네요 저기 뭐지? 총 쏘는 어디냐 255 방향 55 방향 하나 있는 거 있거든 거기 있는 애들 다 잡을 수 있겠는데 자라면 네 AK 탑 많으시니까 여기 제가 집 빨간색 핑 빨간색 핑 빨간색 핑 있는 쪽이 있거든요 저는 언덕 우측 언덕 올라갈게요 여기 높은 언덕 먹고 저쪽에 불은 보였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어 아 차 보인다 사람도 보여요 차 뒤쪽에 사람 있고 차 터졌다 차 터졌다 차 터졌다 이거 차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저기 예 여기 세워서 여기서 그냥 지원해서 조지면 되겠는데 이거 얘들 못 들어간다 예 밖에서 쪄고 있다 밖에 있는 애들 먼저 처리하고 안쪽에 있는 파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지금 쪄고 있고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불안하다 시야각이 잘 안 나온다 아 여기 시야각 안 나온다 아까 도트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 없어요 저 레드도트 남는 거 있어요? 네 레드도트 하나 남아요 끼시고 남는 거 주세요 버리는 거 저한테 쓰레기 버리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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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거의 집에 보였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주다 스타일이야 하나 더 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전 전 전 조금 앞으로 보탤게요 네 성격 너무 좋으신데 귀여우시다 저기 있다 너무 잡으면 안 될까요? 저 잡을 수 있는데 잡고 싶어서 안 돼 어 지금 해도 노리고 있거든요 저기 조기방패 하러 갑니다 지금 뒤에 빨리 하러 갑니다 저희 4렉 가방 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 명 한 명 죽였어요 한 명 더 기절 살인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는 애들 두 명 죽였고 집 안에 애들 있어요 집 안에 네네 오 오른쪽에 차 안 돼 알겠습니다 오 집 저저저 하얀색 다시야 어 나 탄이 얼마 없다 2층에 있네 2층에 일단 집 진입 할 수 있으면 단기님 네 바닥 봐봐요 바닥 어우 감사합니다 얼마 없으면 잡을게요 저 좀 붙을게요 2층에 있네요 2층 창문에 보인다 2층 창문에 있어요 왼쪽 제일 끝에 예예 체크했어요 저 가서 탄을 먹어야 탄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탄을 먹어야 돼서 붙을게요 저리로 조금 UAG 앞 방향 S 방향 한 발도 못 맞췄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한 명 기절 차 타고 오네 혼자인 것 같은데 저 뒤에 차 또 있어요 뒤에 뒤에 또 온다 다시야 다시야 쏘죠 다시야 한 파티 다시야 한 파티 한 명 기절 여기 집 안에 애들 있거든요 섰어요 다시야 예 어 여깄다 집에 있는 애들 있어요 어 어 어 나 나 나 나 나 내 뒤에 아 총알이 없어요 이제 저기 돌 돌 있는 나무 나무 돌 뒤에 있어요 나무 돌 뒤에 300이랑 NW 사이 돌 뒤에 있어요 네 일단 요쪽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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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집에서 쏴요 집에서 아 집이 치게서 쏘네 집 2층 두번째 창문이고 아 잠깐 무기를 바꿔버렸어 다윗 뒤에도 있고 양각 잡히셨구나 아아 아기님 너무 귀여워 아니 웃으시다가 오줌 사시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아아 아 저 세 분 다 죽으실 줄 몰랐는데 이게 양각 잡혀가지고 제가 얘 총알이라도 있으면 할텐데 총알이 없으셔가지고 아 제발 아 저희 시청자 분 한 명이 외국인이 있는데 다윗님 보고 제시 목소리랑 비슷하세요 아 진짜? 그 한 명 왔던 애가 누구에요? 어느 쪽에서 온거에요? 돌 쪽에서 온 애에요? 아 갔어요 갔어요 차 타고 가는 소리 들리는거 같던데 아까 그 아까 전에 차 타고 와서 왼쪽에서 쏜 애들은 갔구요 지금 여기 2집에 2층에 있는 애는 아직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흑형 한 명 죽였는데? 그 시체 쪽에 흑형이 아마 2층에서 뛰어내려서 나온 애일거에요 아마 창문 열려있나 한번 보시겠어요? 문이었다 있나? 그래요? 걔 죽였거든요? 아 라스트인거 같은데? 맞네요 맞네요 걔가 뛰어서 일로 온거에요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세요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방향에서 북동동쪽 언덕백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하나 채워놨거든요 언덕에 여기도 가 있긴 한데 이거 타고 거기로 이동을 할게요 네네네 어 근데 이거 뒷바퀴 터진거 같은데 아니 전에 버린건 아니고 여기 다 처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양각 잡히셔가지고 그.. 제가 돌 쪽에 있는 애도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더 남아있었는가 보네요 더 있었던거 같아요 저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운걸 아우 있었던거 거기 타야겠다 어 여기 앞에 버기 브레이기 있는데 브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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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 앞에 저희 시체에 템 좀 저 구급상자랑 있어요 죽고 가세요 아 지금 아까 쟤들 잡고 다 파밍했어요 쟤들 죽은 애들 아 같이 돌자고 할걸 한 분에 좀 빨리 잡았어야 될거 같은데 제가 눈쟁이님을 뒤에서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제가 눈쟁이님을 뒤에서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아 그 그 뭐야 오른쪽에 걔들이 올걸 생각을 아예 못했었어가지고 저도 걔네가 왔다가 그냥 쓸 줄 몰랐는데 서가지고 양각을 잡아가지고 양각을 잡아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보니까 눈쟁이님을 눈치껏 따라다니는게 나을거 같아요 저희가 저희가 눈쟁이님을 이끌어달라 그러면 눈쟁이님 지금 반점을 할거 같으니까 혼자서 역량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지금 그럽시다 눈쟁이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줄줄줄 따라가서 가방 역할이라도 그렇지 가방 역할을 해서 계속 고급해주고 약을 주고 해서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게 근데 중요한건 저희템은 거들떠보지는 않고 그쵸 저희가 승부 승부하게 죽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아이템 따먹고 근데 벌써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돌 앞에있다 씨 돌 위에 서있는거 봤어요 저기 네에에에에 어우 왜 안썼지 다섯팔 오 어 뭐야 타이어 터뜨렸어 뭐야 이거 지뢰야? 와 타이어 터뜨렸어 와 샷밟아 칸가? 와 진짜 잘 쏜다 와 나 저 달리다가 저렇게 와 나 총알 날라오는 소리도 못들렸는데 그냥 타이어만 터졌어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있어요? 예에에 저쪽 돌에도 있네 저기 돌에도 있어요 여기 두명 일단 넘어갈게요 자기장 때문에 이거 차가 없어서 지금 빨리 가야돼 오백미터 뛰어야 되는데 쟤들 어차피 쟤들도 차 타고 와야되거든요 와 근데 나 이거 아 벅이 타이어 터질 줄 몰랐다 진짜 지뢰인줄 알았어 저도 지뢰인줄 알았어 갑자기 타이어가 펑하고 터져 아니 총알 날라오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저기 아직 있다 두번째로 머리 옆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총 쐈다고 안 믿었을 거예요 아 어 저기 뒤에 사람 하나 걸어오는 거 같은데 아 자기장인가 보다 아 있네 저기 뒤에 차 맞네 빨리 가야돼 와 소리가 팝콘이 아주 그냥 앞에 막 연기나는데요 저기 자기장 안에 있고 애들 막 뛰고 난리 났는데 저기 벡터요 벡터 말고 방금 쏘셨던 거 이거 아 아 한 명 기절 그럼 저거 죽겠고 오케이 7킬 오케이 한 저 파티 죽었네요 아이 아이 아 쟤 차들 없나? 차가 없나? 킬러 킬러 없네? 차 내린 거 같은데 진짜 잘 쐈습니다 M4가 총 소리가 원래 이런가? M4 이게 가까이 쏠 때는 이런데 멀리서 들으면 약간 비빗한 소리 같이 퍽퍽퍽퍽 소리 나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묻히는 소리 이게 400을 더 뛰어야 되는데 어 저기 파란다시야 아까 걔들 아 그럼 2주차 때도 그냥 일반 게임으로 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 건 아닌데 일단 방법을 조금 달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어 이거 갈아타... 개인 방송 키우고 이런 것도 갈아타고 간 거 같은데? 말씀 주셨어가지고 어 보급품 저쪽에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사람이 좀 올 거 같은데 보이죠? 네 저기 빨간 연기 네 아 예 차 기장 미안해 나한테 이러지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아 계속 계속 주셔야되네 큰일 났네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13명 남아가지고 보급품 쪽에 지금 가려나? 저거 아까 떨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아까 비행기 지나갈 때 보급품 1평집 위에 있어 어 대박 해우소위에 아 반대집 위에 저러면 못 먹어요? 먹을 수는 있죠 차 대가지고 차 위로 올라가 어 나 쏘네? 나 쏘는 거였네 아 총소리 대박이다 많다 어디시죠? 날 쏘는 건데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아 나무 왼쪽에 있구나 저기 있네 저기 있네요 나무 오 기어간다 기어간다 천천히 걸어가면 죽을 목소리 어 그거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아 딱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밑에 얘들이 쏘구나 딴 애들이 아 지금 다른 데서 맞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맞고 있어요 지금 어부로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거 같아 아 얘들 잡는 게 나을 거 같아 샤발이 너무 좋으시니까 아 바로 앞에 있다 여기 여기 와 샤발 극혐 오케이 오케이 와 극혐이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잡았으면 되세요 7명 와 이건 진짜 인정하는 극혐이었다 아 땀 없는 거겠지? 칼을 먹는 게 안 좋을 거 같아 저격은 지금 이제 필요 없을 거 같아 어 저기 달린다 내 거다 아 힐 뺏어먹기 힐 뺏어먹기 어 쏴요 쏜다 쟤 쟤 쟤 쟤 쟤 근데 쟤 잡으면 이거 4대1일 거 같은데 느낌이 쟤 쟤 쟤 잡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어디 한 스쿼드가 짱 박혀 있는 거 같은데요 그죠 네 느낌이 4대1 각이라서 얘를 잡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쟤 쟤 미끼도 쓰자 어 다행이다 바로 앞이다 그냥 바로 앞이긴 한데 이거 저 집에 있지 않을까요? 어디 있니? 혜우소 집이요? 그럴 수도 있구요 어 쏜다 오른쪽 쟤 쏘는데 쟤 쏘는데 어우 문 다 들어가는데 그걸 그렇게 쏘 저기 앞에 있네요 어느 방향이라고 지금 안 떠서 아 이거 SE 100 75도 75도에서 2 사이 방향인 것 같은데 어 아 예예 거기네요 아 이거 약간 도로 넘어있는 도로 넘어있는 나무 저기 나무랑 나무 사이에 있다고 생각 75 고런 느낌이다 돌아가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 아 코딱지 붙여놔가지고 잘 안 보여 어 어 집 2명 집 2명 그럼 여기 1명 어 어 그러면 이거 할만할 것 같은데 4대1은 아니네요 저기 나무 뒤도 있다 내 거다 팀이네 팀 가면 여기 1명 여기 2명 아 아니다 저 앞에 기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나 코딱지 못 쳐놔서 그런거 아 저기 있다 저긴다 움직이죠 봤죠? 아까 걔 어이 샷발 극혐 오오오 오 여기 여기 2명 오 나왔다 여기도 왼쪽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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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거든요 맞았어요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두명 지금 3명이에요 두명 남았어요 저 아 그런거 같은데 저 나무에 지금 나와야지 이거 2대1이네 아 여기에요 어차피 와야돼 덧뜨렸다 하이디 2대1이야 왼쪽으로 오른쪽 애가 쏘네 왼쪽에 뛰니까 왼쪽에 뛰어 나무에 지금 숨어있다 뛰어나왔네 응 간다 간다 바위로 오라 저기 오른쪽에 네 아 딸피인데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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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다 돌 뒤에 보여요 왼쪽으로 돌면 예이 아 왼쪽 돌 머리 네 손 네 총 얘 안달리네 아직 나와요 나와요 개피 얘 아직 안나왔어 쟤는 이제 어차피 나와야해서 어디다 던진거야 아 이거 양쪽에서 갈구니까 아 아 사거리가 안되네 약간 짧아 아깝다 오케이 내 자리가 좋다 아 난다 나무 뒤 내 자리가 좋아 아 자리 잘 잡으셨네 아 아 아 일단 기절 아 기절 와 피치고 싸워야겠다 너무 아깝다 쟤 아직 할 일 안갔어요 기어가 가고있나요 가고있어 어차피 일로 와야돼서 견제만 잘해도 될 것 같은데 너 그때 뛰어야되잖아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살려도 피가 온전치가 않을 거예요 걔가 근데 다 거거든 cons 와 아깝다 힘들다 2 대 1로 진짜 잘 싸우셨다 와 수리탄을 아까 다 쓰면 안 됐는데 한 개 맞을 걸 솔직히 근데 이거는 한 99 대 1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저기였어 진짜 기였어 우리가 어흑을 다 끌고 죽인 거라고